수영봉 여기에 들어가면 아 이것 때문에 수영복 얘기했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 안 나가고 싶을 텐데 어 깜짝이야 진짜 아니 아니 여성분들 저렇게 입고 쟤는 왜 레스테네임이 뭐야 저 옆에 계단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좀 더 신경이 쓰였군요 네 맞아요 신경 쓰이지 서로 민망해하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쵸? 자 세어면서 여기 티켓을 안 나고 해? 빨리 해 감독님들은 좀 다 빼지 그랬어요 잠깐만 이거 몰카 앵글 아닌가요? 잠깐만 아이고 신났네 시청률이 치솟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장면은 최고의 시청률이겠는데요 최고 구간이에요 지금 최고 구간 뭐지?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? 진짜요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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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물 안에 또 있었어 카메라가? 발뽀하자 발뽀하자 발뽀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비트에서 저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또 좋은데 우리 안 돼 봐 수영장 속에 카메라가 있을 줄 몰랐지 롱 눈 빠져서 많이 톡톡 위에 가자고 물 안에 카메라가 아니 물 안에다 카메라를 왜 놓은 거야? 이 사람들 눈치 없이?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안 나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? 밖으로 안 나오니까? 내가 너무 깜해 진짜 이렇게 나와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나보다 깜짝이야 나보다 깜짝이야 하얀 게 있어 오빠는 하얘 게 좋아? 하얘 게 좋아? 하얘 게 좋아 왜? 그럼 여부도 딱 하얘 게 좋아 좋겠네 아니야 이미 벌렸어 왜 아니라고 안 해? 왜 아니라고 안 해? 왜 아니라고 안 해? 왜 이렇게까지? 됐어 아니야 잠깐 이번 하얘 게 좋아 어떡해 꽂혔어 눈치 본다 이제 슬슬 이렇게 또 앵글을 잡으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로 예쁜데요? 약간 그런 느낌 다리 안 해? 어떤 거 물이 점점 차가워지고 약간 물이 점점 차가워지고 물이 점점 차가워 그렇죠? 으흠 으흠 추워요 내가 추워요 뭐? 모닥고 물 앞에 모닥고